흐음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심원우 형! 6월호 6월호 6월이에요 6월? 6월이에요 6월 6월이라서 날씨도 따뜻하네요 누가 보면 몇 개월 일찍 찍는 줄 알겠어요 아 아니에요 6월이면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6월이면 저랑 준이 생일이죠 생일! 안 물어봤다 요다야 요다 이아이아요 근데 형! 정한이 형 이게 카트라이더랑 살짝 다른 거 같은데? 네 발 자전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타고 이제 경주를 할 겁니다 우와 오늘 벌칙이 지는 사람이 이거 타고 집요하게 스피드 전과 아이템 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스피드 전과 아이템 전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전으로 진행할 건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응? 차량 있잖아요 네 센터를 하고 마시고 에? 우와 센터하고 마시고 야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 형 얘기 다 됐어요 전량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세차를 하는 방법은 저희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세차를 세차를 한다고? 그럼 이기는 걸로 오케이 무조건 이겨야겠다 적어요? 뭐? 야 느리게 가자 느리게 가자 느리게 가 이거 뭔데? 돌고 와야겠다 돌고 오기? 돌고 오기 돌고 오기 나 들고 오기라고 들었어 아 자전거 타고 이래야 야 어 사전이야 뭔데? 야 조시야 뭐해? 야 조시야 뭐 있어 여기? 찍고 가야 된대 오다 야 순서대로 서봐 나 5등 나 7등 7등 너 5등 너 6등이야 야 조시야 너 꼴찌야 가 아 저거 오케이 오케이 야 안 돌았어 이형 이미 늦었어 아 자전거 타고 오케이 오케이 야 안 돌았어 이형 아직 안 돌아왔어 뒤에 야 괜찮아 그렇게 들어와도 슈아 꼴찌야 야 진짜 가만 안 둬 그러면 저런 거 저 개신자 좀 줘야 돼요 종교 쟤아 대박이다 뭐예요 6명 아 아 봐봐 이 거야 민규까지라 민규까지 팀이야 우리가 팀이야 운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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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커러 야 좋네 우리 어벤져스인데? 세차하기 싫으면 진짜 승복을 가지고 해야 돼, 알겠지? 빌어버려, 화이팅! 물총, 물총 빼자, 물총! 버논이! 버논이 빨라! 버논이 화이팅! 물이 화이팅! 인코스로, 인코스로 하고 있어? 인코스로, 인코스로! 버논이 인코스로! 뭐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버논이! 정한이 형 중계도 동시에 하고 있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버논이 형 달려, 달려! 뒤에서 쫓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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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버디, 버디, 버디! 아, 도겸아 뭐해? 더 달려, 형 더 달려! 지금 느려, 느려, 느려! 우와, 진짜 달려 우리 형! 뛰어, 뛰어, 뛰어!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야, 도겸아 뭐해? 빨리, 빨리, 빨리! 내가 먼저 갈게, 아니면? 아, 먼저 가, 먼저 가! 갈 수 있어, 먼저 가! 아, 형 빨리 달려줘! 잡아라! 잡아! 피디님 달려! 오, 예! 오, 예! 오, 예!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발이 걸려. 조경이! 아니, 나 이거 발이 너무 걸려서 안 나가줘. 아, 이게 삼성동 갈치발이 여기서 안 좋네. 삼성동 갈치발 위치 이리야! 화이팅! 한번 해볼게! 최대한 다리가... 모르겠어, 아직. 형, 인코스 중요해, 인코스. 우지원 잘할 것 같아. 우지원 잘할 것 같아. 아, 준이가 진짜 빨라. 구유 앤 구찌! 오, 날씨, 날씨! 야, 민규야 좋다! 민규야 잘하는데?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민규야 뭐야? 야, 왜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야, 민규야 인코바!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운전 잘한다. 다시, 다시! 코너도 잘 따라잡기 있어, 좋아! 오, 현석이 형, 현석이 형! 아니야, 혀옥되지 마, 혀옥되지 마! 준이 형 잘한다, 준이 형 잘한다! 아, 준이 형? 유지 형 뭐야? 안 잡았어. 여기서? 형, 감 잡은 거 맞지? 우지야 그냥 반칙해, 너는. 야, 이거 버려야 되지, 이거. 어, 뭐야, 절로 가면 어떡해? 야, 이거 버려야 되지, 이거. 어, 뭐야, 절로 가면 어떡해? 어, 뭐야, 절로 가면 어떡해? 야, 우지야! 우지야, 뒤에, 뒤에, 뒤에! 형, 유령을 잡는 거야! 우지야, 뒤로 가, 뒤로 가! 올 적절에 우지 형이 잡힌 게 있어. 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는 여기로 못 가게 돼 있어. 네가 놀아서 가면 되잖아, 원해. 가, 가, 좋아, 우지, 좋아! 우지야! 야, 어떻게 해? 아깝다. 야, 이런 거였어? 야, 우지 형, 대박인데? 우지 형, 형 에이스다. 어, 형 에이스다. 예, 전략적. 어, 형 에이스다. 야, 우리 거 짱 좋아. 네, 그럼.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야, 우리 거는 양이 달라. 우리는. 원하시니까, 통장한 다음에 약간 날개 열심히 수박을 하나 봐요. 우와. 야, 탁 싹 싹 싹.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지야, 우리 그 물통 열어서 붙자, 그냥. 그냥. 아니야, 저희 사이좋게. 사이좋게. 사이좋게 가져가자. 사이좋게 가져가자. 어, 사이좋게 가져가자. 야, 웬일이야. 보기 드문 장면이 있네. 오랜만에. 카메라 감독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신다, 야. 약간 사이좋게 가져가자. 사이좋게 가져가자. 사이좋게 내려가자. 사이좋게 내려가자. 사이좋게 내려가자. 뭐하냐, 내려 놔라. 나도. 내려 놔. 내려 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려 놔. 살려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려와. 오케이, 좋아. 자, 스피드에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오케이, 얘들아 팀 이름 너네 정하고. 정했지? 정했어? 어, 원우 형이 말했어. 원우 형 선창해줘요. 끝까지! 간다! 에이! 봐봐, 뭔데? 동현이 해봐. 달려라! 고잉 씽! 에이! 우린 고잉 세븐틴에 고잉을 넣었어요. 고잉, 그 다음 씽! 핵 노잼! 야, 그건 됐고 너네 누구 출발할 거야, 누구 출전할 거야? 우리? 승관이가 출발할 거야. 오케이. 조슈아! 비해! 오케이, 우리 팀은 김민규랑 최승철이랑 성붙지? 권순이 형이랑 내가 블루시비를 할 수 있지. 나의 실력은 아무도 못 봤잖아. 아까지. 넌 감자치. 민규 형 나한테 심리전이라도 쥐니까 이거라도 이겨. 알았어, 고마워. 너는 심리전 쥐! 근데 그냥 몽쓰는 거라도 이겨야지. 자, 자, 준비 준비! 뜨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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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뜻. 심장 뛰어. 어, 나도. 갑자기 왜 애매아. 뭐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타. 달려, 달려! 호시 에이스! 끝까지 간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끝까지 간다! 끝까지! 그렇지! 호시 좋아, 블루칩! 좋아, 좋아, 잘한다. 좋아, 좋아. 아, 이거 부근감, 에휴. 야, 부근감 뭐하냐. 미끄러져. 부근감 뭐하냐. 왜 기다려, 왜 기다려. 야, 뭐하냐. 좋아, 민규 좋아. 야, 민규. 야, 민규 너무 빨라. 너무 빠른데? 야, 너, 야. 야, 민규, 민규 빨라. 야, 승관아, 민규한테 기울이고 와. 어, 홍시야. 와, 홍시야, 홍시야. 홍시야, 얼굴 관리, 얼굴 관리. 홍시야, 예쁘게. 슈아 형, 살려. 야, 이거 넘어질 것 같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안 넘어져, 안 넘어져. 빨리 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민규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민규야, 빨라, 좋아. 홍시, 홍시야, 세레반이, 홍시야, 세레반이. 홍시야, 세레반이. 좋아, 좋아. 기 힘든 게 시작했어. 야, 숲수 형, 스피드 안 그러면 차를 그냥 부셔, 그 앞에. 야, 나는 숲수 형이 민규야. 숲수 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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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버. 야. 야. 야, 나 포기 나. 너무 힘들다. 야, 너무 힘들어. 우와, 진짜 힘들다. 저쪽 팀 지쳤어, 지금. 좋아, 좋아. 날려. 좋아, 형, 형. 좋아, 좋아, 좋아. 형, 명호. 지금 에잇이 지쳤다, 에잇이 지쳤다. 형, 명호 잡혀, 명호 잡혀. 승관아, 뭐 해. 야, 응원해, 이거 봐. 가자, 띄우. 가자, 띄우. 가자, 띄우. 가자, 띄우. 가자, 띄우. 가자, 띄우. 오, 야, 호우 씨. 야, 이게 빨리 가야. 야. 야. 나이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여기서 빨리 와야 돼, 우리. 이거 기록제, 기록. 기록이야, 형. 기록이니까 빨리 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어이 씨. 오케이, 오케이. 에이. 야, 못 하겠다. 야, 반칙 가면 안 됐어. 에임이 졌어. 너무 힘들어. 내가, 어, 생각보다 잘하네. 어, 형 잘하네. 정현아. 어. 내가 슈화 찢었어. 잘했어, 잘했어. 형 이거 짱이다. 아, 호시 너무 좋았어, 호시. 진짜 호시 형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 아, 나도 내가 잘할 줄 몰랐어. 잘하네, 호시 형. 호시 운전만 랩. 원팀 플레이어었어, 우리. 어,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어. 우리 약간 바람을 막아주다가. 바람을 막아주고 마지막에 네가 딱 벌려주면서 내가 딱 거기 딱 치고 나가는 거야. 환상적인 그림이었지. 우리 아까 하이파이브 친 거 이제 거의 평춘 드라마야. 그치, 그치. 그 BGM 깔리고. 어. 하다큐! 하다큐! 야, 너 아까 응원도 안 해줘서 미쳤어. 응원했잖아. 부승관 뭐해가 응원이냐? 빨리 달리라고 사기 좀 올려줄라 했어. 야, 부승관 뭐해 이러더라. 너무 느리긴 하더라. 순간 뭐해! 자, 두 번째 스피드전. 형 근데 너무 귀엽다, 오늘. 화보 찍어주고 싶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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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준호, 한 거야? 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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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버준이, 버준이. 더 달려, 더! 하루에 내고 클라아, 클라아, 가. 이지야, 지금이야! 이지야! 지금 달려줘. 와, 번혼아. 기록이야, 기록. 빨리 달려야 돼. 바라봐, 바라봐. 좋아. 좋아, 좋아. 빨리 달려야 돼. 오, 문준호. 야, 야, 저거 잡아! 야, 저거 어떡해! 좋아, 좋아, 좋아! 반칭 돼! 정할이 형 반칭! 정할이 형 반칭 돼, 갈까? 윤정아, 또 반칭해? 아니, 형 반칭했더라! 길 뚫렸어! 좋아, 좋아! 한 바퀴 더 있잖아! 예쁘기만 하는 경험에서! 하나, 둘, 셋!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진짜! 아, 진짜 체력 진짜! 야, 우리 그냥 천천히 하자!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야! 여전히 개인전이야, 이거! 아니, 말하고! 야, 반칭해! 반칭했잖아, 반칭해! 못 봤어, 못 봤어, 우리 애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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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 실격, 실격! 야, 난 줬어! 실격 아니야? 진짜 실격 줘야 돼! 야, 나 MPC로 해줘! 헌훈아, 너의 길을 가! 헌훈이 형! 너의 길을 가!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 그렇지, 좋아! 비켜, 비켜, 비켜! 아, 빨리 가지! 야, 정하라! 쭉! 오, 준이 빠르다! 빨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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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에이! 저 형은 머릿속에 저런 것밖에 없나 봐 또 왔어! 또 왔어! 야! 아, 이거 형 반치야! 밟아, 밟아! 밟아, 밟아! 그렇지, 그렇지! 형, 실격 처리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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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실격 처리 가야 돼, 저희 팀도 인정합니다 네, 저거는! 실격 시켜주세요! 저희 팀도 빼주세요! 수륜이, 밟아! 아, 이 형! 이 형 왜 그래! 야, 지금 저 밟이 걸었어! 아, 이제 가! 아, 이 형 왜 그래! 우리 팀이지만 너무.. 너무 나쁘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너희는 정한이 형! 형, 진짜 우리 팀이지만 너무 부끄럽다, 형! 아침으로 따로 영상 콘텐츠 나온대, 2분짜리! 아, 뭐지? ост지! 그래, 킬 거 아니야? 너 왜 운동 안 했지? 아… 야, 의지 왜 꼴등 했어? 아, 힘들다 아, 너무 의지가 이거 원래 형이 꼴등이었어 야, 스피드전에는 그만하지 마 노하우 있다면 노하우 어, 그래, 없네 어, 없지 어, 나 노하우 없더라, 이거 어, 그게 틀렸어 그러면 안 되더라 자 그러면 쿱스 형이 지금 재기록을 도전하는 그게 되는 거죠? 주니보다는 오래 걸렸을 거 같은데 우지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내가 해볼까? 재기록 그래 그래 우지야 누운 다음에 앞꿈치로 밟아야 돼 알았어 앞꿈치 이렇게 이렇게 밟아야 돼 그리고 우지야 코너 돌 때 몸부터 가 그다음에 코너를 여러분 저희 팀에서는 우지 도겸 알아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아 좋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아 아 왜왜왜왜 다 봤잖아 누구야 미안 뒤로 쌌는데 미안하다 바람이 이쪽으로 부은다 바람이 부은다 저희 팀 끝까지 간다 팀에는요 디노 원우 스피드전 마지막 경기인데요 각오를 한 마디씩 들어보죠 라이더 MC 디에이티가 한 분씩 이렇게 MC 해주세요 라이더 MC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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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네 너도 너도 아 지금 노하우로 접수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네 자 형 할 말 있어? 어 잘 들었습니다 제 발이 너무 길지만 더 길어요 네 빰 빰 빰 빰 망했다 하하하하 야 디노야 시작부터 초 치면 어떡해 정한이 형도 아니고 안 돼 오오오오 오 디노 좋아 좋아 야 너네끼리 싸지 말고 도겸아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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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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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앞꿈치 에이 도겸아 앞꿈치 알아서 잘 뻗을게 하네 앞꿈치로 가야지 그렇지 뒤로 누워 앞꿈치 1,2등이야 안정적이야 좋아 야 우진우 우랄이 갈게 갈게 앞으로 갈게 어 우랄이가 우랄이 좋아 인코스 인코스 바깥코스 둘 다 공략해 좋아 좋아 견보르기니 야 너 뭐하냐 디노야 홈포팅 디노 좋아 디노야 운전 잘한다 디노야 끝까지 가 오 디노 야 디노 진짜 잘한다 한마디 더 디노야 잘한다 디노야 잘한다 원우야 우랄이 가자 우랄이 원우 질 수 없다 우지한테 질 수 없다 우려야 질 수 없어 우려야 따라잡혀 우지야 커버가 중요하다 디노야 여기 닦아매을 쳤다 가자 아니야 뭔 소리야 우랄이 연속 두판 힘들다 견보르기니 야 견보르기니 야 저거 야 견보르기니 고장 났어 저거 패치한데 4개똥짜리 4개똥짜리 디노 원우 좋아 우랄이 왜 좋아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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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노 디노 호호호 호호 에이 Prom 원우 정한이 형 반칙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만들지도 마셔, 창피해 아, 우지도, 우지도 실전 아니야? 왔어, 빨리빨리 와야 돼 형, 뺄게, 뺄게 아직 안 왔어, 아직 다 안 왔어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이스! 고생했어 야, 원우야 괜찮아? 원우야 잘했다 야, 끝까지 열심히 하는 도겸이 응원 좀 해줘라 도겸이 파이팅! 도겸아, 완주가 중요한 거야 도겸아! 도겸아! 도겸이 좋아! 수고했어요 나이스! 도겸이 형은 되게 응원하게 된다, 도겸이 형은 잘했어 발전돼서 좋았어 난 카테라이더 잘했었어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나 동방력이에요, 나 진짜 기억 잘 나왔어 동방이 재밌지? 나 너 동방보지 몇 초인데? 아, 기억 안 나지 야, 촬영 끝나고 PC방 가서 한번 뜨던가 제대로 뭐야, 늦자가 살래? 아니, 왜 언성은 내가 높였지? 나 한 달 전에 했는데 도겸이랑 민규가 잘하더라 내가 1등 했었구나, 운 좋게 내가 도겸이 이겨 도겸이 서든어택도 나한테 졌거든 서든어택 얘기에는 내 앞에서 하면 안 돼 야, 앉아 야, 앉아 네 야, 디노 서든어택 뭐 있어? 웨어하우스 개구멍이라고 알아요? 맨날 이 얘기 야, 개구멍이라 안 해 개구라고 하지 나도 알지 야 그리고 M16 이런 걸로 막 연사 그런 거잖아, 유치해서 하네 M16 쓰나? 근데 나는 스나이퍼 개구에서 딱 기다려서 얘는 줄여서 말하잖아, 보통 얘는 정식으로 다 말해 야, 잠깐만 너 스나이퍼 총 이름 뭐야? 정식으로 다 말해 스나이퍼 총 이름? 제일 대중적인 거 제일 인기 있는 거 제로 37 야, 제로야? 제로 37 야, 너 카트라이더 썰 풀어보자 나는 카트라이더 아이디가 민규 어깨야 아빠가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어깨가 너무 좁다고 만들어줬어 난 옛날부터 말했지만 농구 넘버원 나는 어릴 때 정안 7777이었는데 다들 자기 이름을 넣는구나 야, 성민 왕자 형 뭐, 성민 왕자? 성민 왕자 아,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버논 너 카트 안 했지? 카트? 버논이는 엄마랑 마트 가서 쇼핑카트 끌어 야, 제일 잘하는 맵 나 동방 엄마, 나는 카트 안 타고 오토바이를 좋아했어 근데 여기 오토바이에 디리프트 맛이 있어 근데 요즘에 카트라이더는 우리가 모텔 또 엄청 그 맵 어려워졌어 나 어제 했는데 무슨 파츠가 엄청 많이 생겼어 진짜? 그럼 이제 막 바퀴도 바꾸고 그럴 수 있어? 핸들이야 다 하나 하나 다 바꿀 수 있어 부스터 안 끊길 수 있어? 원래 부스터 안 끊기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안 끊기는 거 그러니까 못 타는 애들도 있어 부스터 끊기는 애들은 이제 카트를 한다 말아라는데 그치 그치 기본이 그게 돼야지 카트를 한다고 할 수 있거든 엔진은 8기통이야, 10기통 아니 근데 다들 내 앞에서 카트라이더 얘기하니까 진짜 귀엽다 귀엽다 넌 내비게이션 못 보내고 보니까 카트라이더 맵도 못 볼 거 같아 무지개가 좋은 거였나 랩에? 무지개가 거의 끝이었는데 거기 뒤로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어 나는 물풍선을 진짜 잘 던졌어 그 타이밍 그 간격을 진짜 잘 맞췄어 야 아이템전은 안 쳐줘 야 뭘 안 쳐줘야 아이템전은 안 쳐줘 야 진짜 냄새나 피드전만 해야 돼 야 그게 너네가 꼰대라는 거야 아니야 꼰대! 법칙이야 근데 팀전 했을 때 아이템전이 제일 재밌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임은 아이템전 야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든 내 거야 그거 야 너는 왜 네 건데 반칙을 그렇게 많이 해 야 네 건데 왜 이렇게 반칙을 해야 되는 거야 나 MPC MPC 이 형 그냥 버그 어 나 버그로 하자 핵 진짜 추억의 게임은 피파올라인2인데 진짜 피2도 너무 재밌었지 스포츠 진흙 게임 진흙 게임 You are my lady All right Let's go show 존 나게 룩하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약간 이거를 약간 경기 기록들 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Please pick your religion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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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렸을 때 피파하려면 집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지우고 깔았어야 돼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크아도 안 됐다 아 아 아 수긴 해준다 갑자기 오케이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나요? 실격 있나요? 리타이어드인가? 네 우리 두 명 다 실격이에요 그러면? 쇼팅은 그냥 진 거 아니야? 민규 형이 빨랐어 너무 빨랐어 형이 빨랐어 와 와 디노가 대박 나 일렴 나 1등이야 디노 멋있어 우와 짱이다 디노가 하체가 좋아서 이게 빠른가? 야 디노야 너 앞에서 써둔 얘기야 나게 카트 얘기 안 해야지 디노 앞에서 앞으로 디노 앞에서 카트 얘기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신이 씽씽 야 근데 좀 기다리게 안 해 노디 빠르다 노디 디노 차를 부숴야겠네 시작부터 아니 부시면 안 돼 아니 봤자꾸 반칙 꺾고 아니 아이템으로 아이참이 형 나 미사일 오케이 3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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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보다 느렸구나 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힙 빠져가지고 호시야 1초 차해 야 재밌다 이거 세차 먼저 하고 있어도 돼요? 4등 민규 형일 것 같은데? 어? 버논이가 아니.. 나 진짜 느렸다 왜 버논이.. 버논이 1등 아니었어? 우리 평균이 너무 좋다 근데 어 나 7등이야 마지막 8등 승관이? 설마? 나요? 왜 도겸이야? 왜 나요? 야 도겸아 왜 나요? 형이 불굴의 의지로 했으니까 됐나 보다 어? 뭐라고? 2분 40! 2분 40 몇 손 0.. 0.1 0.1 1.9? 아 나 2라운드 울었을 것 같아 2라운드 진출했어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완주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래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지 도겸아 완주가 중요한 거야 줄이 안 나왔지? 이 정환이 형 2라운드 반칙도 안 했는데 떨어지는 게 더 창피한데? 난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탈락자는 정해졌고 2라운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욕이 만들어낸 참혹한 세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고잉 세븐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욕심과 순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참혹한 상황 정말 참혹합니다 승부야 넌 두 발 자전거 중학교 3학년 때 탔다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학년 때 탔거든? 나 유치원 때 금메달 따는데? 야 준형은 유치원 때 자전거 금메달 땄대 은메달 금메달 초콜릿 자전거 대회가 있었어? 그게 4살 배거든 나도 자전거 전적이 화려해 너번인데 너넨이 화려하잖아 자전거 전적이 화려하잖아 나도 자전거 전적이 화려해 야 그거 사진이네 난 이거 그거 사진이네 주인공 아그작 아그작 너무 재밌어요 아그작